오! 컴! 가! 너무 좋아. 나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안녕. 5, 6, 7, 8 운다! 돌아요! 운다 엔다! 운다! 돌고 운다 엔다! 외나 외나 가! 운다! 엔다! 아야! 운다! 우리 안무 따는 중이에요. 가면서 바로 안무 따기. 돌 때 처음에 그냥 돌았나? 어, 그냥. 약간 다운하면서. 다운! 다운! 쿵차! 쿵 돌아! 쿵차! 따따따따따 차! 돌아! 쿵차!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완벽한데? 지금 완벽해. 우리 한 번만 찍을 수 있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이게 억박이네, 처음 애가. 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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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완벽한데? 완벽한데? 아니, 근데 처음 시작만 우리 노래 듣고 언니 할 수 있어요, 이건? 나 만들지 봐줘요? 나 녹음까지 해? 오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를 봐줘. 아, 알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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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소리! 틀렸어요. 누가 해야 되는데 안 돌았어. 상상적으로 나도 알아야 되는데 안 돌았어. 둘, 셋, 둘, 셋. 아, 네가...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나오면 언니 한 번 봐봐요? 노래 만들니까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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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피 천문대 아냐? 그리피스 천문야. 그리피스? 뭐야, 클리티야. 펜스피씨야? 그리피스. 그리피스. 그리피스 천문대. 엄청 춥대요. 줄을 모으시고 지금 예쁜 별과 챌린지를 찍으러. 라라랜드를 위해서랍니다. 라라랜드를 위해서랍니다. 나도 오늘 얘기했는데 라라랜드 얘기하자마자 엄청 좋아졌어요, 최근에. 어떻게, 이거 외워서 한 번 쳤 수 있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 오늘 외워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이따더라도. 오늘. 나 너가 진짜 노란색, 왜 노란색 안 입었어? 노란색이 없었어. 나 없었어? 빨강이었어요. 빨강은 약간 또 아니잖아. 아니지, 또 안 됐다. 제가 노랑이었으면 샀는데, 제가 아웃핏 한 줄 맞췄거든요. 제가, 제가 라라랜드를 봤으니까 언니한테 여자 주인공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옷이 없잖아요. 나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자켓이 있었어. 나이스. 가서 키겠습니다. 엄청, 엄청 높다 여기. 오 마이 갓. 아, 대박. 아, 이제 준비 중다. 잘 입고 온 것 같은데. 이거 다 닫아야 그 느낌이 날라. 여기 있는 완전 느낌. 아니. 살짝 벗어버렸어. 아, 저거 뭐. 아, 저거 뭐. 아, 저거 뭐.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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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운 느낌이 나. 아, 그리고 침 큰 거. 이렇게. 아, 여기. 응. 어. 아, 지금 오셨어요. 아아아아제를 가지고 있어서 안 썼는데. 아운 aidsP 분들 잘 맞은 것 같애. 아아. 형이 맞춰놔선이야. 아아. 동차상동 더. 아 그럼 낙하よし. 남자도 오는 걸 보고 왔어. 드디어 제 로망을 실현했습니다. 저와 함께 챌린지 찍어줄 멤버를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언니랑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현지에 와서 진짜. 그러니까. 저희는 사진 좀 찍을게요. 안녕. 안녕. 관광객 포즈. 우리 로봇소리로 오지. 연애 설나는 거 아니에요. 우진이랑 저랑 같은 거 같은데. 지원 언니가 동돌이를 샀습니다. 동돌이요. 아 그래. 동돌이를 샀습니다.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켈리에요. 안녕. 우리 어디 나라에 가고 있죠? 어클랜드. 정답. 어클랜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짜자잔. 날씨가 엄청 좋죠? 저는 쇼핑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다 붙어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너무 좋아. 캔델도 엄청 많네요. 내가 원하는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볼게요. 그럼 좀 구경하고 향기를 찾아보고 다시 켤게요. 죄송해요. 인사를 지나고 나서 해버렸다. 이게 제가 원하는 향이었어요 땡큐, 바이바이 짜잔 성공적으로 샀어요 스트로베리 케이크라는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이 진짜 냄새가 좋아서 바디워시도 사고 핸드크림도 사고 엄청 많이 많이 샀어요 그리고 스타라는 이름이 들어간 향기가 진짜 제가 약간 찼던 느낌이라서 그것도 사고 아주 행복한 쇼핑을 했답니다 이제 또 다른 가게도 가고 마트도 갈 거예요 다이브도 여기 와서 꼭 이 향기템 사가요 알았죠?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는 첫 번째로 이 핸드크림 스트로베리 파운드 케이크 향이에요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요 제가 원래 쓰던 바디워시도 엄청 달콤한 냄새 나는 더블컴 향이 있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걸로 바디워시도 샀고요 제가 진짜 찾던 향기예요 제가 원하던 향기여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꽂혀서 거기 있는 크림도 사고 미스트도 사고 엄청 여러 가지를 샀어요 하늘도 엄청 파랗고 예쁘죠? 풀도 엄청 많아요 진짜 미국스러운 차가 지나갔어요 완전 빨간색 여기 완전 유명한 버거집이잖아 여기 완전 유명한 버거집이잖아 봐봐 이네나우 저기에 애니멀프라이라고 감자튀김이 있는데 그거를 촬영하다가 먹었었는데 진짜 치즈치즈하고 맛있었어요 도착했다 도착했다 빠이빠이 짜자잔 케어 배우가 파는데 지원언니가 곰돌이 좋아해서 이 보라색 곰돌이 지원언니한테 주려고 사가려고요 언니가 좋아하겠죠? 저도 다마고치 해볼까봐요 항상 레이언니가 들고다녀서 궁금했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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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라색 다마고치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엄청난 걸 못 샀죠 레이언니가 집에 LP있어가지고 아마 언니한테는 이 LP가 없겠죠? 언니한테 주려고 샀어요 언니랑 저랑 같이 부르는 걸 다닌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언니가 생각나서 이것도 구매 그리고 핑도 샀어요 이렇게 이서의 쇼핑 로그 끝! 안녕 안녕 지금 저는 E샵 디스트릭이라는 약간 문화 동네에 와 있는데 지금 너무 예뻐서 약간 드라마 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한번 같이 봐보실래요? 여기 한번 같이 봐보실래요?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뒤에 보면 이거 트리도 막 꾸며져 있어요 뒤에도 한번 봐봐요 다이브 그리고 짜잔 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일런디들이랑 잠시 시간이 맞아서 외출을 해봤는데 너무 예쁘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 너무 기대돼요 했다가는 저녁도 같이 먹으러 바베큐 텍사스 왔으니까 갈라스거든요 너무너무 장원영당 동기다운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걷는 날에 즐거움이 가득한 거리랍니다 여기에요? 네 오마이갓 여기 봐봐요 엄청 노래들이 많아요 귀여워 여기 하디비 언니가 계시네요 여기 우리가 다 알만한 가수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에요? 제꺼 필카 대박 캠코드도 돼요 언니 이거 봐봐요 언니가 이거 사진 찍히는거죠? 사진도 찍히고 영상도 찍혀요 어 대박 사진 이거 이거 짱이다 그쵸? 나 영상도 찍어줘 내가 나 이거 너무 기대됐다 짜잔 내가 챙겨온 필카 이거 이거 36장인데 필름이 미주 나 왜 벌써 27장이나 썼어? 진짜 얼굴 안 뜨는데 나 미주 투어 내내 36장 쓰려고 했는데 지금 반 반 왔나? 나머지 9장 진짜 안 껴야 돼요 어떡해 일단 바비큐 먹을 때도 찍어야 되는데 대단해서 찍어야겠구나 되게 낫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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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필칸 거 같아. 이거 한 장만 쓰자. 딱 한 장만. 언니 그냥. 마치 애기 가자산 들을 때 쪼르는 것처럼 딱 한 장만이다. 이거 딱 하나 누르면 되잖아. 언니 그거 날리면 평생 용수롭지 않을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랩트 파트 딱 딱 잡고 찍어야 돼. 나 그럼 살짝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안 쪼그린 것처럼 보이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약간 머리가 그냥 사이에 딱 들어오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어 그렇게 그렇게. 언니 잘 찍어야 될까? 잠시만. 포즈를 생각해야겠어. 랩트 파트는 어떤 거지? 됐어. 오케이. 다음부터는 두 개 가져가야겠다. 오 재밌다. 여행 오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내가 깊어지는 느낌이랄까?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해 다 입을? 이건 내 잠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멘트도 봐봐요. Have a lovely day래. 내가 맨날 다이브들한테 말해주는 거잖아. 이거 진짜.. 엥? 내 잠옷을 갈라스에서 찾다. 진짜 바나나 얼려서 이렇게 초콜릿 딥한 아이스크림이야. 진짜 너무 맛있겠죠? 바나나 프렌치 파트 맛. 맛있겠죠? 이거 진짜 무조건 우리 스파릿. 근데 치즈를 좋아하는데 고추치즈랑 레드 체리맛 아이스크림이래요. 최애 치즈 고추치즈거든요? 이거 꿀찌고 먹었어. 근데 고추치즈 아이스크림 봤어? 알죠. 여기에 봤어. 이거 시칠리안 피스터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거 너무 레스파릿. 여기 이렇게 쿠키도 넣었다. 이거 집에서 구워 먹거나 아니 무채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 쿠키도 그래요. 원래 쿠키도 쌤으로 겪는 거 맛있잖아요. 나 지금 여기 손 넣어서 안 먹었어. 다이브 다이브 다 사줘. 다 내 꺼 할래. 다 내 꺼 할래. 나 어떡해 미치겠어. 네? 이거보다 황긋스킹이 이렇게 이거 너무 레스파릿인데 펜치즈는 펜쳐 크라우스 하는데 시금치랑 쿠키티드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느려요. 뭐가 많은데도 생긴 거 봐봐요. 이렇게 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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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물이라 하지 말고 시금치라 해줘. 이왕이면 스페니치라고 해서 언니가 이거 보고 나물? 나물? 나 너무 웃겨. 나는 그냥 나물. 이거 나물. 다이어트 피는 거야. 골라봐. 봐봐 이건 좀 아닌 거 같죠? 너무 귀신 같지? 외출을 필리는 게. 봐봐요. 너무 줄였어? 너무 어두워졌나? 어? 이게 나은 거 같아. 오오오 내려오지마. 오오오? 고정이 안되네 이게. 전 오늘 아쿠아리움을 가요. 멤버들이랑. 레이는 가족을 만나기로 해서 못 간다고 했고. 나머지 친구들이랑. 멤버들이랑. 야쿠아리움을.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 어쭈? 말을 안들어? 됐다. 제가 원래. 방을 진짜 어둡게 해놔요. 저 숙소 방에도. 진짜 어둡게 해놓고. 불 닦아 놓고. 모두덩 하나로. 사는데. 아. 투어. 오케이. 땡큐. 음. 깜짝이야. 뭐. 뭐까지 말했지? 아쿠아리움을 간다고 했나? 아. 멤버들이랑 간다고 했다. 아. 뭐 갔나 말했지? 아. 겟레디니미를 찍으려고. 아. 아. 방은 어둡다고 했나? 아. 어둡게 하는데. 아. 여기 다이브를 위해서. 이. 무드덩도 켜고. 이 조명도 켜고.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아무튼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할게요. 일단. 선크림. 자. 아. 이런 거 다 이렇게 고양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실패했다. 여기만 보세요. 냐옹. 코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냐옹. 그때 우리 아이브온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선크림 사는 모습. 베이비 어쩌고 하면서 선크림을 샀었어요. 그 선크림입니다.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어. 저는 해외에 나올 때. 파우치라는 거는. 단. 요거. 밖에 안 챙기고 오기 때문에. 손으로. 막. 발라줍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밝아진 거 봐. 선크림 하나 발랐다고. 그 다음 쿠션을. 조금 발라줄 거예요. 사실상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쿠션에 썩 발라지고 다를 게 없죠? 저도 알아요. I know that. 뿅. 아 뷰러. 제가 뷰러 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한데요. 그냥 하면은 조금 결이 엉망진창이라서. 결을 조금 살려주면서 해야 돼요. 봐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냥 앞쪽으로. 봤어요? 그리고 좀 결을 봐주면서. 예쁘게 끝쪽까지. 좋아.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옷을,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굉장히 이게 다이브가 골라줘야 돼요. 가디건 있어요. 원형이 보제. 2 2 2 가볍지만 시크하게 난 이것도 좋아 편하거든 제일 근데 왠지 우리 다이브는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 봐봐 이렇게 입으면 아쿠아리움을 하잖아 물고기들이 어머 저 생물체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헤엄치다가 물고기 이렇게 놀아야 할 것 같아 상어는 샥 이렇게 해외니까 어 피쉬 이렇게 놀라고 상어는 샥 이렇게 놀라고 난 다이브의 체형을 좀 알아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3년차인 사이니까 난 저거 입을거야 밥도 먹으러 가야하니까 어 느낌 다르죠 팡 난 지금 호텔 슬리퍼 신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네 저의 리즈의 견다리 미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개 Afghanist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